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구 부동산 시장의 특징, 전국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미친 금리와 월세지수의 중요성, 그리고 대구의 연도별 입주 물량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대구 부동산의 최신 인허가 착공 물량과 이로 인해 숨겨진 위험요소와 오래된 주택이 도래하는 시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대구의 인허가 물량인데요. 일부를 먼저 보시고 넘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 단독 같은 모든 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적별로 나눠져 있어서 활용하기가 좋은데요. 참고로 여기서는 전용 면적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40제곱미터 이하 같은 소형 물건은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어차피 아파트가 리드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해요. 40에서 60제곱미터 사이는 조금 애매한 위치인데요. 50제곱미터 이하라면 딱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하지만 전용 59제곱미터짜리라면 신혼부부가 살 수 있을 만한 면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40에서 60 사이에 소형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어렵고 점차 27평형이나 29평형 그리고 30평대 이상 되는 것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빼버리고 그 이상의 호수만 따로 빼서 60제곱미터 이상의 인허가 이렇게 계산해봤습니다. 여기서 이거 이거 이거를 더한 값이 이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한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구의 총주택 인허가 건수인데요. 2007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월부터 12월을 합친 1년간의 데이터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은요. 5월까지 데이터가 최신이라서 1월부터 5월까지만 합산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배웠기로서는 16년 그리고 17년에 입주물량이 많았고 이때 전세가 매매가가 1년 반 정도 하락했었죠. 대구에서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아래에 입주물량 표를 넣었는데요. 16년, 17년에 입주물량이 많았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16년에 입주 3년 전인 1년, 2년, 3년 즉 2013년과 2014년에 인허가가 많았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13, 14년에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 오히려 15, 16, 17, 18에 인허가가 많은 것이 눈에 띄고요. 수년 전인 2008년에 인허가가 많은 것이 보입니다. 정작 13년, 14년에는 인허가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뭔가 이상하죠. 그 이유는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거나 하락길 때는 공급 주체인 건설사에서 인허가를 받고 나서도 공사 시작, 즉 착공을요. 2년에서 3년 정도 더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2006년 중반부터 2009년 중반까지는 대구의 긴 하락기간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착공 우수는 통계청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2011년도부터 직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대구는 2010년부터 상승으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상승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1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상승폭이 커집니다. 2011년에 12,462호의 인허가가 있었는데 실제 공사를 진행한 것을 보면요. 7,461호밖에 없어요. 무려 5,000호 정도가 착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착공이라고 불러요. 하락기간이 앞에서 원체 길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착공을 자신있게 확 늘리지 못한 것이죠. 2009년과 10년에 착공 우수가 없긴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인허가 받은 것보다 착공이 더 적었을 겁니다. 이 말인즉슨 미착공된 호수가 안 보이는 곳에서 대기 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상승이 확실하고 분양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든 건설사에서는 2012년에 인허가 받은 13,012호보다 728호나 더 많은 13,740호를 착공합니다. 이 호수는 이전에 받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2013년에는 18,078호 인허가를 받았는데 약 6,200호가 더 착공을 했어요. 24,000호나 착공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것들을 이렇게 끌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2014년에는 약 19,000호가 인허가를 받았는데 무려 9,218호나 더 착공을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분양에 자신이 없던 시절에 미리 인허가 받았는데 미착공되었던 것들을 끌어와서 착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락기나 정체기에서 상승기로 가서야 그 전에 인허가 받았던 것들이 실제로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착공 물량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때 인허가 받은 것과 같이 착공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2에서 3년 정도 후에는 더 많은 입주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 외에도 하락기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인허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착공을 미룰 수 있는 시점이 2년에서 3년 정도인데 아직까지 상승기가 안 왔어요. 그런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잘 팔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착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손하를 덜 본다면 말이죠. 하락하는 도중에 이렇게 미뤄진 착공 물량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것들이 입주를 나타나면서 시장을 더 급하게 하락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기다리지 않고 인허가를 아예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승장을 기다려서 미뤄둔 착공 물량을 한 번에 풀어버리니까 2013년, 2014년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 물량이 많았었고 이것이 약 3년 정도 후에 즉 2016년, 2017년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허가 그래프와 입주 물량 그래프보다는 착공 물량과 입주 물량 그래프가 더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주 물량과 중공 물량 데이터를 보는 것이 좋겠지만 더 선행하면서도 정확한 지표를 보려면 이렇게 착공 물량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착공이나 중공 물량, 입주 물량은 집계를 시작한 것이 2011년도로 짧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황을 알려면 입주 물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선행되는 데이터인 인허가 물량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착공하지 못하고 쌓아둔 물량이 많은 경우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대구의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2016년도부터 살펴볼게요. 2016년부터 2017년도 중반까지는 하락기가 왔었죠. 그리고 이때 약 23,000호, 약 31,000호로 적지 않은 인허가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하락기였기 때문에 착공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67%, 40%밖에 착공을 안 했어요. 두 해를 합쳐서 착공을 하지 않은 게 약 26,500호나 되었던 거죠. 이것들이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인허가가 35,000호 정도로 정말 많았는데요. 이때도 상승기로 들어선 지 1년 남짓한 시점이라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66% 정도밖에 공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상승기가 지속된다는 생각이 들자 기존에 미뤄뒀던 인허가 물량을 2020년과 2021년에 쏟아붓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그러니까 이 다음에 말이죠. 22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1년 11월 말부터 가격 하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건설사업자는 인허가를 내놓더라도 착공을 하지 않고 시기를 지켜보다가 미뤄서 착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입주 물량의 선행지표가 되는 대구의 총주택 착공 건수를 한번 볼게요. 올해는 5월까지만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의 착공 건수를 매년마다 합산을 해봤습니다. 5월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합산해봐야 정확하겠지만 2022년 최근 착공 물량과 예전 것들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착공된 물량은 3년 정도를 거쳐서 대략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입주 예정 물량을 나타내주죠. 아까 입주물량표에서 2024년까지는 많은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나올 실제 입주 물량은요, 2022년에 착공 물량을 보면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5월까지는 7033호가 착공되었습니다. 물량이 많았던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하락장을 이끌었던 13년, 14년도의 물량보다도 더 적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해봤는데요. 대구의 착공 물량을 11년부터 21년까지는요, 실제 1월부터 12월까지의 착공 물량을 그려보았고, 2022년도는 예상 물량을 나타내봤어요. 2022년 5월까지의 착공 물량이 7033호인데요. 예를요, 5월이니까 5로 나누면 한 달치가 나오고 여기에 12개월을 곱해봤어요. 올해 착공 물량을 가늠해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도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약 16879호 정도가 예정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장에서 5월까지 착공 물량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이전 연도들과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2018년보다도 작고요. 원래 12월로 갈수록 착공 물량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착공 물량이 2022년 들어서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24년까지의 입주 물량이 많았지만, 2025년도의 입주 물량은 지난장의 하락기인 15년, 16년도 정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고, 2025년도의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매입을 해서 돌아오는 2년 후인 2024년 하반기쯤 만기가 돌아오는 투자를 한다면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2024년 후반기면 아직 전세나 월세가 상승할 정도로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물량이 많은 시점입니다. 그때 만약에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다고 하면 역전세가 날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현재는 임장활동을 하면서 입지 파악을 하고 선호되는 물건을 찾아둔 다음에 2023년 전반기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게 저의 결론의 다가 아닙니다. 착공 물량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대구의 총주택 인허가 건수입니다. 착공 물량보다 더 선행되는 인허가 지표죠. 착공 물량과 인허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버텼다가 밀어서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리고 무조건 다 하락기가 왔다고 취소시키는 건 아니고요. 높은 확률로 착공하지 않은 물량은 취소보다 하락기라도 그냥 파는 것이 낫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면 늦게라도 착공을 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구에서 인허가 받은 것은요. 약 26만 호였어요. 그리고 제때 착공한 것, 늦게 착공한 것 다 합쳐보면 착공 건수는 약 24만 호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요. 대구에서는 약 8% 정도만 제외하고 인허가 취소를 하지 않고 인허가 받은 것들이 착공까지 다 끝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착공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착공만 보지 마시고 인허가 건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뒤늦게 입주 물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그래프에서 2021년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인허가 물량이고 2022년은 5월까지의 물량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허가 물량 중에서 전용 60제곱미터 이상의 물량, 즉 유효평형만 따로 빼서 이렇게 체크하는데요. 작년까지는 12월 말까지의 데이터이고 올해는 5월까지의 물량이라서 비교가 안되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착공 물량처럼 인허가 건수를 매년 5월 누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비교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착공 물량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5월 누적 기준으로 보니까 올해 대구의 인허가 물량이 꽤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9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07년 이후로는 18년, 17년, 인허가 다음 세 번째로 인허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착공 물량과 큰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총주택이고 60제곱미터 이상의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유효평형의 물량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60제곱미터 이상이요. 자, 2007년 이후로 2018년이 가장 많은 호수를 보여줬는데요. 그 다음이 바로 올해 5월까지의 물량입니다. 이 많은 유효평형 물량이 인허가를 받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라 일반인들이 주로 챙겨보는 입주 물량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숨은 함정이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2025년 이후에는 물량이 없겠거니 하고 2024년까지가 끝이다 하고 선진입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대구에서 인허가를 받은 물량 중 중소형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5%로 매우 낮은 수치죠. 물론 올해 인허가량은 5월까지의 물량을 비교해보는 것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는 대부분 이렇게 12월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유의깊게 지켜봐야 하죠. 어쨌든 5월까지의 대구의 유효평양대 주택에 인허가 물량이 많다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입주 물량만 체크하시는 분들은 알 수 없다는 것도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미착공 물량이 이렇게 모여서 20, 21년도에 폭발적으로 많은 물량이 착공되었고 이로 인해서 2023, 2024년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대구 시장에 언제 선진입해서 투자를 할까 고민하실 때 입주 물량, 착공 물량만 보지 마시고 인허가 물량이 매달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구광역시도 노후된 아파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40년차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해야죠. 여기 보시면 대구에서는 1980년에 3,584호의 아파트가 지어졌고 이게 40년차인 더하기 40하면 되죠? 그러면 2020년이 됩니다. 이걸 뒤에다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입주 40년차가 되는 아파트가 3,584호가 생기는 거죠. 21년에는 13,999호가 생기고 2030년까지는 대략 5,000호 정도 생기다가 2031년에 1991년식 40년차 아파트가 2만 호로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도심 내에 있을 때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열실이 되고 여기서 이사 나간 2주 수요로 인해서 인근의 전세가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기존에 원래 살던 조합원분들이 분양받는 조합원분은 공급 효과가 거의 없죠. 여기다가 일반 분양분이 추가로 나와야 합니다. 도심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 일반 분양분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가격 상승 요인이 되죠. 올해는 5,327호가 40년차가 되고 그리고 이때 이후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31년부터죠. 이런 오래된 아파트가 도심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아직 실제로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대도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격의 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아직 실제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상승 요인이 이번에 입주물량 폭탄인 하락 요인을 이겨낼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는 입주물량의 파괴력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하락 요인이 좀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위시한 이번 부동산 상승기가 꽤 길었죠. 그래서인지 하락할 때 사두면 무조건 조만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락기가 긴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하락기가 잠깐 동안인 지역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강호의 무림 고수처럼 어려운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 짧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세고 사고 팔 때마다 취득세도 만만치 않게 내야 하고요. 보유세도 내야 합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죠. 생각보다 꽤 큰 비용이요. 마음 편하게 최소 2년 정도는 보유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시고요. 확실히 상승이 온다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인허가 물량도 같이 줄을 때 그런 지역에 매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뒤돌아보면 어렵게 투자하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 사람들보다 안정적으로 중장기 보유하는 것이 더 매도 차익이 큰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굳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에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투자 금액도 크고 물건 가액 자체도 크기 때문에 약간의 지표 하락만 있어도 수천에서 억단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하락기인 상황에서 임장 활동은 매우 추천하는 편이에요. 상승기에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중개소에서 지역 브리핑을 듣기조차 어려워요. 집을 보기도 어렵고 매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수자가 귀하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편하게 들을 수 있죠.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요. 이런 시점에 미리 관심을 두고 어디가 괜찮은 지역인지 어느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미리 미리 파악해 두신다면 매입해도 될 만한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에 누구보다 빠르게 물건을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굳이 리스크가 많은 대구에 지금 당장 투자하지는 말자. 당장 매입하고 싶다면 인허가 입주 물량이 없는 안전한 지역에 투자하자. 다만 대구의 임장 활동만 하는 것은 추천한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고 오래 거주할 거라면 지속적으로 기회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는 인허가 착공 물량을 몇 달간 더 지켜보면서 25년도 이후에 입주 물량을 예상하고 적어도 전세가가 상승할 시기 2년 전쯤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대구의 분양 물건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 입주 시기에 전세가가 현재보다 낮아지더라도 잔금을 내가 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더 하락한 경우 회복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스스로한테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다 내려주는 영상이나 글만 본다면 절대 부동산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스스로 판단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두 편에 걸쳐 여러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요. 대구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